고북칩 스윗바닐라 고북칩의 신상이 나왔습니다. 무슨 맛이냐구요? 바닐라. 그것도 그냥 바닐라가 아닌 스윗바닐라가 나왔답니다. 가격은 2380원이더군요. 다운지 좀 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. 제가 갈 때마다 마트에서 찾아보니 보이지 않아서 초코츄러스 맛처럼 계란이 일어났나 했었는데 보이니 화나는 끔찍었답니다. 부드러운 바닐라와 쿠키토핑의 스윗한 만남. 160g 834kcal 로이거 한 봉지 다 먹으면 라면 한 봉지보다 칼로리는 높더군요. 물론 가격도 높길로. 봉지를 오픈해서 뜯어보니 검정색이 쿠키가 따로 더 붙어있는 것 같더군요. 고급칩답게 모양은 같았는데요. 생각보다 초코츄러스보다는 많이 달지 않더군요. 그리고 바닐라 맛이어서 호불호도 거의 없을 것 같은 과자였습니다. 아이들은 요즘 생라면에 쿠키전이 짭조름한 맛의 과자가 더 좋다며 몇 개 집어먹고는 안 먹더군요. 저도 짭조름한 맛을 느끼기 위해 라면 스프를 살짝 빌려서 집어먹으니 달고 짜고 다 있더군요. 아이들이 녹지 않아서 이번 한 번만 먹고 다시 구입할 것 같지는 않았답니다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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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олодills 정리 아